안녕하세요. 저는 바스타드입니다. 나는 한국에 오는지 한 달 됐습니다. 이스밍스탄에서 4개월 한국어를 배우겠습니다. 여기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좋아해요. 다른 학생들과 만나서 직무도 하고 그리고 동아회에 가입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학생들과 같이 음식을 먹어서 재미있어요. 나는 백당을 맞고 종기자동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한국에 왔습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는 인터뷰에서 공부하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